대전 중구는 민선 8기 주요 공약 및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보고회에는 김광신 중구청장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, 담당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내년도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, 주요 핵심 사업을 비롯한 신규 시책에 대한 실천 계획을 점검하는 등 구정의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습니다. 특히 2024년 주요 사업으로 중촌 벤처밸리 조성, 보문상 관광개발 연계 사업, 재개발, 재건축의 효율적 관리, 노후동 청사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축, 노인복지관 및 청소년복지센터 건립, 평생교육 지원입니다. 보고회 결과는 부서별로 세부 검토와 보완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.